음… 맘 같아선 아예 다른 사람처럼 빡세게 화장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관심 있다고 티내는 거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거울 좀 볼까?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서윤!!!!! 어마 깜짝이야!!! 왜 거울 앞에서 꼴값 떨고 있냐… 꼴값 던다니 Fin 그냥 눈꽃 붙어서 뗀 거야! 됐고! 저녁 시킬 거니까 뭐 먹을지 정해라! 나 오늘 약속 있다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 오늘따라 달라 보이네! 뭐 데이트라도 하러 가냐? 데, 데이트는 무슨… 그냥 밥 한 번 먹는 건데… 뭐야?! 진짜였냐?! 어떤 놈이야?! 권실한 녀석이냐?! 잘해주냐?! 그놈 전화번호 줘봐라!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길! 어쩜 아빠랑 이렇게 똑같냐? 게이 장녀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대신 아버지가 돼야 하는 법!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니까! 됐어! 잔소리는 사양이야! 어쨌든 난 나가서 먹을 테니까 그리 알아! 혹시 카페에 자주 오던 그 남자 손님이랑 만나는 거냐? 이럴 땐 눈치가 개빠르네?! 사하라 중남부 전박이 하얘에 나 같은 년! 뭐, 몰라! 저녁은 선우 씨랑 같이 먹던 거 해! 나 간다! 흠… 선우… 불러볼까? 어, 오래 기다리셨죠? 아냐! 나도 방금 왔어! 아… 여기 되게 좋다! 그치? 네… 네… 그러게요… 어… 좀 더 격식 있게 차려입고 올 걸 그랬어요… 에이, 아냐… 지금 충분히 예뻐… 네? 어머어머… 이건 진짜 데이트야…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서연아…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싼 스테이크가 20만 원?! 주, 주서연… 침착해… 샐러드는 좀 쌀 거야… 샐러드만 먹자… 어디 보자… 샐러드는… 히히! 제일 싼 게 4만 원짜리네?! 무슨 금가루로 만들었나?! 진짜잖아! 서연아, 골랐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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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골드 파우더 샐러드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내가 나머진 알아서 시킬게… 저… 골드 파우더 샐러드 하나랑요… 필라델피아 오리공둥이 치즈 텐더론 스테이크랑… 디스커스팅 커스터드 크림 크래커스프랑… 아이마이 미마이 메이크업 홀리몰리 리바이스테이크… 푸쇽빠쇽 샹들리에 언더 푸쇽 소리나 소파에 장글레 와인… 왕왕 큰 조개 터져 터져 파스타랑… 아, 그냥… 여기부터 볼까? 으아… 아… 서연아… 서연아! 괜찮아? 아,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시켜도 돼요?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몇 개는 취소시키는 게… 서연아, 오빠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따가 깜짝 놀랄만한 거 하나 더 있으니까 벌써 놀라지 말라고… 네? 깜짝 놀랄 거요? 설마 고백인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응, 완전 좋아하지… 나 취미가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거잖아… 와, 저도요… 술이랑 담배는 안 하시죠? 그럼… 돈도 아깝고 내 건강도 아까운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넷플릭스에선 뭐 보세요? 저는 드라마보단 다큐야! 야, 너도? 야, 나도! 나 다큐 환장하잖아! 이건 천생연분이야… 와… 우리 정말 잘 맞는다! 그, 그러게요… 어… 거의 다 먹었네? 나 잠깐 가져올 거 있어서 밖에 금방 다녀올게 계산은 아까 너 화장실 갈 때 했으니까 편하게 기다리고 있어? 네, 네! 뭐, 뭐지? 선물이라도 가져오려는 건가? 이, 이럴 때가 아니지? 화장 고치자! 어머어머, 미쳤네! 형규 오빠가 못 봤어야 할 텐데… 그나저나 뭘 준비하려고 하는 걸까? 꽃다발? 반지? 목걸이? 아니면 레스토랑과 사전에 이야기해둔 단독 이벤트?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 나도 드디어 연애 시작이구나… 오빠, 어디예요? 사고라도 난 거 아니죠? 디저트 먹은 거 치워드릴까요? 아, 아뇨… 아직 아이스크림 국물이 남아서… 일행분은 아직 안 돌아오셨나요? 우선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계산했는데요? 아까 저희 일행이 계산했을 텐데… 아니요, 계산 안 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전화해 볼게요…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서연아, 오빠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따가 깜짝 놀랄만 한 거 하나 더 있으니까 벌써 놀라지 말라고… 뭐야? 도대체 뭐지? 이것도 이벤트야?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설마 이대로 튄 거야? 이대로 튄 거라고? 왜? 뭐 때문에? 뭘 위해서? 고급 식사 한 번 얻어먹으려고 가게까지 도와주고… 가게도 도와주고… 서, 설마? 178만 원입니다… 으에에에에에에엑! 아니 잠깐만요! 이,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일행분께서 이벤트 하신다고 테이크아웃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나 보네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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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구이 깨세! 누구예요? 아, 친구가 곤란한 일이 생겼나 봐요.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먹튀를 한 모양이네요. 먹튀…요? 많이 비싼 곳인가요? 비스카토레, 부르주미, 젤라, 햄, 펜, 수쭈리, 지지나, 초, 스트링, 스파게루, 리! 레스토랑이에요. 내게는 평범한 식당이지만 서민 친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곳이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 그럼 지금 돈 빌려주신 건가요? 네! 뭐, 자존심 때문에라도 돈 떼 먹을 친구는 아니니?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가… 무슨 모임이라고요? 아, 그 전에… 잠깐 화장실 좀… 네, 다녀오시죠. 여보세요? 파란 감자가 떨어졌다… 그게 다 연기였다고? 매일 찾아와 커피를 마신 것도… 틈틈이 가게를 봐준 것도… 다… 이놈의 기집애! 재밌게 놀고 있냐? 언니… 나 지금 회사 카페인데… 거기서 데이트 중이냐? 난 지금 선우랑 밥 먹고 있다! 어때? 잘 될 것 같아? 언니… 한 번 만나보는 거로는 안 된다! 몇 번 더 만나봐! 지금 괜찮은 놈인지 괜찮은 척 하는 놈인지! 언니… 여기… 빨리 와주면 안 돼? 응? 갑자기? 왜? 그놈이 나쁜 짓이라도 했냐? 나 지금… 너무 언니가 필요해… 잠깐만 기다려라! 선우! 당장 옷 챙겨라! 나… 이걸 위해서… 고급 식당에서 그렇게 많이 시킨 것도… 마지막 만찬이자 내 발목 묶기용이었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난 뭐가 좋다고 아침부터 생쇼하고 그렇게 들떴던 거야… 바보… 멍청이… 주서연… 역시… 몇 날 며칠 비위 맞춰가며 노력한 보람이 있네… 잘 먹고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정국 새끼 네… 정국 새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